민숙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하께서 신의 광량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개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사업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개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모든 것을 오늘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누리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강구드리옵나이다. 아멘 군대를 개수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본문 말씀 따라 우리가 생각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애국당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20세 이상으로 사업에 나갈 만한 백성을 개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직접 세우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법과 또한 그 무지목매한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여러가지 율법으로 신의 산에서 가르치시고 가난을 정복할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는 가난을 정복할 군대를 개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군대 조직도 없고 경찰도 없고 정말로 어떻게 그 많은 무리들을 이끌어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은 참 의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질서를 지키라고 한다고 참 지켜줄 것도 아닌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은 것 보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깨달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관계로 표현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떤 나라 비용이 되지 않는 율법을 세웠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사람들이 만든 법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가르치신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받아서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여기에 애국의 왕가에서 통치하는 법을 배운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가 없었다면은 그 수백만의 오합지로 주시록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난 정복길에 나서겠다고 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애국에서 빠져나올 수나 있었겠습니까? 거기까지도 모세의 역할이 컸는데도 이제부터 더 큰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모든 법을 세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 제사 드리는 법 하나님을 성기는 법 안식이를 지키는 모든 식계명 이런 모든 법들이 다 생소한 법들인데 이것을 우선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바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어중대로 배워서 또한 가르치고 지키게 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 놀라운 역할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성격에서도 바울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크로말미 아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의 문화에서 구약에 통달했고 당시 최고의 문화인 헬라 문화의 학자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바울사도가 없었다면 참으로 오늘날 신세계와 같은 이단들이 판을 쳤을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보험을 믿어야 될지 분간 못하는 그런 때가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사도의 그 한 사람의 역할이 보험을 정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가르치게 하는 데 큰 일을 한 것 같이 모세가 있었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바로 알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일목요에 흔하게 가르치시고 이제 신해산을 떠나서 가난 정복에 나서야 되는데 이 정복군을 통제하며 군대를 편성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개수하게 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요 약속하신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탄 마귀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숫자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야곱은 찬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유다에게 많은 축복을 했습니다. 그 축복에 걸맞게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만한 숫자의 제일 많은 숫자가 유다지파에 있었습니다. 7만 4천 6백 명이나 가난 정복군에 유다가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49장 22절에 26절에는 요셉에게 또한 많은 축복을 하셨는데 에브라임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합하니 두 번째 만은 7만 2천 2백 명이었습니다. 훗날 유다는 남유다의 다위반과 그 계통을 이은 남쪽의 나라의 대표 집하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집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하여 들어주시기 위하여 그 자손들에게 이름 번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자손들에게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손들을 위하여 항상 축복기도 하며 우리가 못당한 일을 자손들의 주를 위하여 서인받고 그 일을 다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됐습니다. obviamente lui